안녕하세요. 미니멘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긴 유성구 신동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자리하고 있고요. 역시 아트원 하이루프 제조동도 이렇게 국제과학 1호 22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아 카니발 출고 상당히 지연된다고 하는데 아트원은 이렇게 출고 대기 차량들 많이 있고요. 매월 50대 60대씩 선주문한 차량들 입고 되고 여기에서 하이루프 제작 그리고 안전검사를 받고 아트원 본점으로 이동해서 차량 등록 그리고 계약 주진대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등까지 마무리해서 출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차량들 본 차량들은 아마 5월 중에 모두 출고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4월달 오늘이 금요일 내일이면 토요일 마무리가 되겠죠. 역시 아트원에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이렇게 하이루프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한 대 한 대 꼼꼼하게 납품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신동에 하이루프 제작 대기 중인 차량들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본 차량들 출고되는 차량들 모두 영상에 담을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대전 유성 국제과학 1호에 있는 아트원 하이루프 제주동에서 영상 비춥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